8월의 첫날이었던 어제는 세차게 쏟아지던 비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 걱정되셨던 분들도 계시죠. 다행히도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 비는 소강상태에 들었고요. 일부 서쪽 지역에만 군데군데 비구름이 묻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약한 편이어서 출근길 비로 인한 큰 불편함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5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어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오히려 수증기가 열을 가둬서 현재 기온보다 체감온도 3에서 4도가량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낮에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습도가 높아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여전히 폭염 경보를 유지 중인 남부지방으로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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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